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5과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 안녕히 주무셨어요? 네, 잘 잤어요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, 주말 잘 보내세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과 5과 주말 잘 보내세요 5과 주말 잘 보내세요 6과 6과 대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대화 2 대화 2 대화 2 대화 2 대화 2 7과 여기가 사무실이에요. 대화 1 여기가 사무실입니까? 네, 사무실입니다. 화장실이 어디입니까? 저기입니다. 대화 1 여기가 사무실입니까? 네, 사무실입니다. 화장실이 어디입니까? 저기입니다. 대화 2 여기가 기숙사예요.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저게 뭐예요? 가족사진이에요. 대화 2 여기가 기숙사예요. 이건 기숙사 열쇠예요. 감사합니다. 그런데 저게 뭐예요? 가족사진이에요. 팔과 열두시 삼십분에 점심을 먹어요. 대화 1 투안 씨, 지금 뭐예요? 텔레비전을 봐요. 수루 씨는 뭐예요? 저는 지금 요리해요. 대화 1 투안 씨, 지금 뭐예요? 텔레비전을 봐요. 수루 씨는 뭐예요? 저는 지금 요리해요. 구과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대화 1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 세 명이에요. 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네 명이에요.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. 대화 1 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어머니하고 형하고 저 세 명이에요. 리안 씨는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네 명이에요. 저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있어요. 대화 2 이 사람이 리안 씨 여동생이에요? 네, 맞아요. 제 여동생이에요.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. 지금 몇 살이에요? 스무 살이에요.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대화 2 이 사람이 리안 씨 여동생이에요? 네, 맞아요. 제 여동생이에요.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. 지금 몇 살이에요? 스무 살이에요.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10과 어제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. 대화 1 투안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? 올해 2월 10일에 한국에 왔어요. 수루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? 저는 작년 7월에 왔어요. 대화 1 투안 씨, 어제 뭐 했어요?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.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. 리안 씨는 어제 뭐 했어요?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. 대화 2 투안 씨, 어제 뭐 했어요? 친구하고 PC방에서 게임했어요. 리안 씨는 어제 뭐 했어요?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. 도서관에서 한국어공부했어요. 트 multi 거 Battery